내 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 윈도우 xp 베논 일용한테 한번 신청해보죠 맨날 너무 지나치게 강한 몇 명이랑만 하는 것 같아 나보고 소흑 노흑 야왕 세밖에 안하냐고 아니 없다고 내가 아는 애들이 없다고 그랬더니 해준대 진정한 이곳 크면 일용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힘드자는 그럼 캠 끄고 해보자 좋아요 최대치로 빠켓모드 가보자 13등 두번으로 확정됐어요 훈련할 수 있을 때 해야죠 저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이랑 소리 문제없죠 화면 잘 맞춰놨습니다 화면이랑 소리 문제없죠 열심히 하기 위해 마이크 끕니다 화면이 조금씩 하기 위해서 먹은지 좀 더 계산롭다 잘해야죠 저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Niet пока 아빠 나 iel 너 이거 상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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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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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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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야겠다. 뭐.. 예상 못한 야생의 각야가 나타나는데 뭐하자는 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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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박정희랑. 오늘은 선글라스맨 두검맨 욕하지 말자. 나 유튜브 끝 키울 건데. 가끔가다 얘네도 해도 돼. 오늘 선글라스맨이랑 두검맨이 해줬어.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옛날 텐션이 있으면. 일용이 원수였으면. 승리의 춤이다 이 새끼야. 이거 했어야 됐는데. 고기리즈님 응원 100개 감사한다. 뭐 일용한테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장갑차 정도의 원한이 있어야 된다. 승리의 춤이다 이 새끼야. 예이 강남 베이비 섹시. 이래야 되는데. 일용 정도로는 안 나옵니다. 장갑차한테 100만원 택했을 때는. 아무도 안 시켰어.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냥. 졸라 막 조롱하고 싶더라고요. 장갑차를. 두검맨 선글라스맨. 두검맨 선글라스맨을 위한. 어? 춤을 한번 춰야겠는데. 자. 2차전 가야죠. 한국인을 빵지빵지라며. 개무시하던 일용한테 축창 한번 꽂았습니다. 일용 제가 밥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일용. 일용 진짜. 제가 시집했거나 그러면은. 일용 아마 한국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오늘. 한 건 했다. 한 건 했다. 아. 여기서. 여기서 시집 박으면은. 개빵지새끼들. 하면서 막. 나는 그 사이에. 에휴. 승리의 침이다. 개새끼. 는 안되고. 욕은 안되고. 승리의 침이다. 내가 근데. 어. 해줘야 되는데. 축하합니다. 네. 아무튼. 일용 너는. 한국인을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자. 던트 블레임 코리안. 유나. 예. 아무튼. 한번 이겼어요. 다행이다. 아. X될 뻔했다. 막판에. X될 뻔했다. 진짜. 난 더 이상은. 북산행등을 맞이하기 싫었어. 베놈티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re다리. 또. 터람. 터뜨비를. 또. 터뜨비를. 그리고. 터뜨비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